오늘은 조금 쉴까 이렇게 했는데 선거 문제에 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로 선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썸네일 보시다시피 총선 200석은 허세인가.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된 또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도 적절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만만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뉴스는 200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압승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무관심한 분들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석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판사 출신으로 이탄희 씨 이탄희 아마 저기 아마 서울권교회에서 아마 출마했고 이탄희 씨도 사전특표특표소 조작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죠 윤석열의 묻지마 거부권을 막으려면 야권연합이 200석 만들어야 된다 그러든지 양심이 좀 있었던지 더불당이 200석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권연합이 200석을 차지해야 된다 이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이렇게 밀면은 꿈의 숫자인 200석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표출이 되어 나오는 거죠 사람의 속내를 숨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탄희 씨 외에 여권의 수뇌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200석은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200석을 거론하는 것이죠 내년 4월 총선 목표로 200석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긴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체를 다 선거를 도독질해 가지고 압성을 했는데 그거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200석을 따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막아야 될 여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정치판에서도 상당히 이제 달고 다른 분이 박지원 씨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는 아마 다 알 겁니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선거를 만드는지 이런 걸 훤히 저는 다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 총선 200석 주장 민주당에 박지원 연일 똥볼만 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200석을 어떻게 차지할 건지 상당히 가능성이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고 매우 높은 정도지 않습니까 2024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공병호 tv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서구의 사전투표 참여자수 기준으로 35%의 격차를 더블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칩 그래프를 보게 되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7.5%로 옮기고 더블당은 플러스 17.5%로 옮겨 가지고 두 개의 모양의 종모양을 선관위가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알죠 선거가 끝난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상세하게 37434표 세표 453표인가 훔친 표수까지 그리고 염창동 가양1동 가양2동 둥총1동 이렇게 해 가지고 20개 동에서 각각 얼마나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줬는지도 다 밝혔지 않습니까 매주 언론들이 다루지 않았지만 공지의 사실이 된 거죠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굳게 다물었고 그다음에 국힘당이 전혀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거 조작범들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새로 적용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자기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용으로 이야기하면 안전빵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처음으로 시연해서 압승을 했는데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으니까 저거는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나는 눈 감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조작을 하시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탄희 씨라든지 아니면 또 조국 씨라든지 뭐 여당 내부의 수뇌부라든지 박지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개탄할 일이지만 선거 부정 문제가 더 파헤칠 수 없을 정도까지 파헤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월 11일 선거 조작범들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당의 압승을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하루 전인 10월 11일 날 국정원에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투표자들을 투표에 마치 참여한 것처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시인이라도 하듯이 남조선 선관위는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증거 보존 그런 신청을 다 기각하고 검찰 수사는 일체 없고 윤석열 이란 사람은 먼 산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언젠가는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전진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 주일이고 하니까 200석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과연 달성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